진영이는.. 쭈쭈 어.. 이제 해봐 응 스탑 쭈쭈쭈 아버님 없이 마침내 아버님 없이 해봐 똑같이 했거든? 똑같이 아버님 없이 해도 아버님 없이 아버님 없이 다시 쭈쭈쭈 나와 아버님 아버지 안녕 해봐 아버님 아버지 안녕 그리고 또 구석지에 가서 기호사 아버님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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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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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구석 가야 돼? 아구 구석 아이고 왜냐면 그쪽 가면은 거기 스튜디오가 이렇게 있으면 구석하고 이렇게 조금만 진짜로 그 방에 왜 있는지 모르겠고 문을 열면 그 집을 하려고 공중 전화 전화 부스만 하는 거 왜 있는지 몰라 들어가! 들어가! 들어가 아버님 뭐? 아 그런 방이구나 아 그런 게 인강의 방이네 아버님이 뭐가 없는데 아버지